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해서 한국인을 지배합니다. 또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해서 한국인을 얻어놓았죠. 자,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제는요, 군대 안에 경찰인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맡기는 헌병경찰제를 시행하면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감시합니다. 헌병경찰은요, 재판 없이 처벌할 권한도 갖고 있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한국인에게 일, 내, 태형, 이런 태형 등의 형벌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 관리와 교사들, 선생님들한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쫙 먹어보면서 공포 분위기를 추성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이 발행하는 모든 신문을 패관하고요,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사서 잡지 출판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일제는요, 토지 소유자를 확인한다라는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죠. 또 이 진짜 목적은 바로 식민지 지배에 필요했던 재정, 세금을 통해서 이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신고되지 않은 토지, 마을 공동의 토지,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은 조선총독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조선총독부로 넘어간 토지들은요, 동양첩식주식회사, 일본이 세운 거거든요. 이 회사와 일본인에게 아주 싼 값으로 넘겨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수탈과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나라 안팎에서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항일 비밀결사가 조직되었고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박상진 등이 조직한 대한광복회는요,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했고요, 또 침입하 저단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또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주와 연애주에는요, 독립운동기지가 활발하게 건설되었는데요, 신민회 회원이었던 이회영 등은요, 만주 3원부에 신흥 무관학교에 출발이 되었던 신흥강습소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했고요, 연애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요, 자치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돼서 동포사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또 이 권업회는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잊지 말고 하루 한강!